에버튼의 르윈이라는 선수입니다 도미닉 칼버튼 르윈이라는 선수고 97년생이거든요 아스날이 이 선수를 살 것 같다는 소식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는 아르테타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고 공격수가 오바메양도 있고 라카제트도 있고 여러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만족할 만한 모습을 못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수 도미닉 칼버튼 르윈 선수가 지금 아스날이 과연 살 것인가 지금 추정 몸값은 약 800억 정도? 800억인데 오바메양이 좀 못했어요 이번 시즌 10골 밖에 못 넣었거든요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20골 이상 넣었던 선수가 갑자기 오바메양이 폭락을 해가지고 오바메양이 못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라카제트까지 많이 못해서 이번 시즌 가장 좀 핫했던 전반기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전반기 때 특히 르윈의 임팩트가 셌고 르윈이 아스날 유니폼을 입을진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에버튼 자체 팀이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아스날이 이 선수를 800억 가지고 살 거라는 소식이 있는데 르윈 정도의 약간 젊고 그리고 좀 파괴적인 선수를 살려면 내가 보기에는 900억 이상 900억에서 한 1000억 사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엄도 있지 않나요? 거기까지 그만한 값어치가 있냐는 말씀이 있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엄이 은근 세더라 이 EPL 시장 내에서 이 가격이 쳐줄 때 잉글랜드 프리미엄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잉글랜드 내에서 맞습니다 홈그라운이라고 자국 선수를 몇 명 이상을 반드시 스쿼드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선수가 지금 아스날의 타겟이 되어서 있다는 소식이고요 아스날이 여기저기 선수 지금 다 찔러보고 있잖아요 이 선수 말고도 또 있어요 또 누구냐 바로 A.C. 밀란의 프랑크 캐시에 지금 아스날이 규행두지 그리고 그라니테 자카가 팀을 모두 다 떠날 것 같기 때문에 아스날이 지금 미드필더 구하기에 철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행두지는 마르세우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카는 무리뉴 감독이 워낙 많이 원해서 A.C. 로마로 이적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래서 아스날이 비수마라든가 아니면 로카텔리 같은 선수들을 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또 이 선수 A.C. 밀란의 프랑크 캐시에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크 캐시에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세리 A에서 거의 탑급 미드필더잖아요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13골 넣었거든요 PK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잘했던 선수입니다 잘했고 또 지금 A.C. 밀란과의 재계약이 지금 한 1년 남짓 남았을 거예요 캐시에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또 A.C. 밀란에서는 재계약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스날이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카텔리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유로에서 특히나 중원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선수 시장 가치는 약 한 600억 정도? 캐시에가 근데 A.C. 밀란이 지금 챔피언스 리그 나가잖아요 캐시에가 아스날을 갈까요?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는 아스톤빌라한테 부엔디아라고 노리치에서 영입을 하려던 선수를 빼앗겼거든요 한 350억 찔렀는데 같은 가격에 아스톤빌라에 뺏겼어 그래서 지금 충격이 좀 큰데 이 프랑크 캐시에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선수예요 아스날이 지금 아프리카 흑인 선수로 너무 많이 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이션스 컵 때 팀이 폭파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게다가 또 아스날의 또 다른 소식이 또 있습니다 캠은 뭐 쓰시나요? 캠이요? 이거 로지텍이라고 로지텍 C920이라는 모델 쓰고 있습니다 토마스 파티랑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지 않나요? 그게 문제야 박진현님 말씀대로 이 프랑크 캐시의 스타일이 겹쳐요 겹칩니다 토마스 파티 시즌2가 될 수 있어요 비슷한 스타일 두 명의 선수가 있는 것은 좀 안 맞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아스톤빌라가 아스날 선수를 지금 살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 이 아스날에 있는 에밀 스미스 로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어떻게 보면은 아스날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리빌딩 멤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의 아스날이 나아갈 방향에서 꼭 필요한 선수인데 이 선 전체 라인 다 뛸 수 있고 아스날은 팔 생각이 없는데 지금 아스톤빌라가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찌르고 있어요 지금 노리치에서 아스톤빌라가 부엔디아 사왔고 클럽 레코드까지 쓰면서 사왔는데 돈이 아직 더 있나봐요 지금 게다가 아스톤빌라가 잉글랜드 국대였던 애슐리 영도 자유계약으로 데려왔고 그리고 이번에 스미스로우도 아스톤빌라가 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뭐 이번에 300억 넘게 질렀고 물론 거절했지만 여기 이제 에밀 스미스로우 있고 그리고 와킨스에다가 부엔디아 2선 라인 개쩔죠 여기에다가 잭그릴리 씨가 또 지원 사격해주면은 아스톤빌라 다음 시즌 6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얘가 팔린다는 가정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안 팔겠죠 팔면은 만약에 팔잖아 진짜 아스날 팬분들 다 그냥 뛰쳐나갈걸요 특히나 지금 요즘에 홈그라운 걸려있는 국민은 귀한 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아스날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고 300억이면 너무 싸지 않나 이 선수의 지금 현재의 재능이나 앞으로의 잠재성이나 모든 걸 고려해봤을 때 다음 시즌 아스톤빌라가 웨스트엠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 투블란치에 족맥킨 더글라스 루이스 좋죠 요즘에 갑자기 아스톤빌라가 스쿼드가 질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 막 강등권 헤매던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잭그릴리시 첼시랑 링크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잭그릴리시는 지금 맨시티도 있고 첼시도 있고 잉글랜드 내에 있는 약간 빅클럽들은 다 원하는 선수잖아요 다 원해 그냥 다 사고 싶어하는 선수 아 잭그릴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첼시 첼시의 타겟팅이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첼시가 요즘에 좀 돈이 좀 있나봐요 뭐 홀란드도 사고 싶어하고 그리고 요 잭그릴리시도 사고 싶어하고 잭그릴리시는 지난 시즌에 전반기 때 완전 축구도사더만 물론 중간에 부상으로 좀 이탈한 적은 있었어도 와 얘는 지금 한 수 나이가 25세인가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게다가 잉글랜드 프리미엄도 있고 이 선수는 최소 천억 이상 정선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잭그릴리시랑 마운트 공존이 가능한가요? 그러니까 굳이 근데 뭐 마운트랑 공존이 가능하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잭그릴리시가 전문 윙어는 아니지만 윙으로 뛰어도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첼시가 마운트 하베르츠 거기다가 치크 바클리까지 공미가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대신에 지금 첼시 같은 경우가 전문 윙어들 같은 경우에 플리식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폼이 좀 떡락을 했고 그리고 뭐 하킴지은은 기회를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고 윙어로 뛰어도 잭그릴리시가 첼시에서 만약에 뛴다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